자 이제 방송의 큰 주제는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서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 아시아의 주요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을 초청해 가진 인터뷰 내용에 했던 이야기 중에 머릿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것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민주주의 파괴 활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관심하게 봤지만 그렇게 이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영부인께서 작은 불씨가 화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현재 이제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유력한 다수당 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내 민주주의가 붕괴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은 불씨죠 그게 이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지만 이제 이게 집권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다수당이 되게 되면은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점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늘 해온처럼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떠오른 단상이 살아가는 것과 부지런함 겉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는 주변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너무나 급급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에 전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자식들이 이제 분가를 해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걸 보니까 이게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성인이 됐을 거라고요 딸을 키우는 것은 조금 낫지만 아들을 키우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거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거리에 다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손을 많이 이렇게 간 그런 존재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걸 보게 되면 서양 속담에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은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참 사람이 그렇게 귀한 노력의 결과물로 이렇게 성인이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구설수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이런 데 관여되지 않고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의무이자 소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사회에 패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덕목인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천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부지런한가 하고 게으른가 하고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보면 한쪽은 부지런한데 한쪽은 게으르면 참 대책이 없죠 친구들 가운데서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쪽이 너무 게을러 가지고 게으르게 되면 집안 청소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쌓이게 되면 갈등의 불씨가 돼가 나중에 헤어지는 그런 계기를 뭐 헌하지는 않지만 가끔 보죠 부지런함 천성이기 때문에 그걸 뭐 나무라 할 수는 없는데 사자성의 다동다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한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게 되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게 되면 자신의 목표 달성이나 꿈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이제 아주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새벽형 인간인데 한동안은 조금 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새벽에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평생 동안 이제 지켜온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데 역시 새벽시간만큼 생산성이 높은 그런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지런함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든 사람이 부지런해야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고 직업적인 그런 면에 성취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일상이 거의 같은 그런 형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트 작성들을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항상 젊은 날에는 하루 전날 내일 뭐를 해야 될 건지를 다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루를 끝나게 되면 뭘 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찾다 보면 한 좀 젊은 분인데 저보다도 나이가 한 5년 이 정도 젊은 분인데 운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노트에다가 운동양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참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시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표 달성을 이루 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요즘에는 저희들 세대에 비해 가지고 일은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부지런히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도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크게 건강도 보게 되면 한 부류는 근력운동이 있을 것이고 이제 50시에 접어들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근육량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하체도 빈약해지게 되고 그다음 허리도 굽어지게 되고 그렇죠 근육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리기라든지 뭐 극기라든지 아니면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심폐기능 같은 걸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실내체육관을 가보면 노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딱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하체를 보게 되면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아주 근면하게 그렇게 부지런히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좀 많으니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 옛날에는 뭐 강의 다니는 거 이렇게 바빴으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더 옛날에 비해서 많은데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근력운동 같은 걸 해보게 되면 자기 몸을 잘 관찰하게 되면 몸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상도 잘 관찰해야 되지만 자기 몸도 잘 관찰하게 되면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본인의 몸이 편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딱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천성 자체가 좀 게으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비난받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참 부지런하게 뭐 남들이 10번 해볼 때 같으면 15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자꾸 시도를 해봐야 그 시도 끝에 기회라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인생의 부지런함 이런 것도 시사 주제만 쫙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그런 것을 시도해보니까 인생은 투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도해보게 되면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젊은 날 일을 했던 것처럼 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나만께 폐를 끼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정보는 요즘에 뭐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체계화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라고 하죠 매일 일상에서 어떻게 일상의 반복적인 활동들을 자기 생활에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아주 건강한 그런 노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